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옛날에는 60 이후에 별로 많이 살지를 않았는데 요즘에는 60 이후에도 많이 살아요 잘못했다가는 40년도 살고요 조금 또 잘못되면 30년도 살고 10년 20년은 보통 살거든요 그러면 60 이후에 사는 인생이 뭐하는 인생이냐 병이 많은 인생이에요 병이 많아요 또 외로운 인생이에요 고독 또 잘못했다가는 가난한 인생이에요 질병과 빈곤과 고독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산다고 할 때 10년 살기도 쉽지 않고 20년 30년 40년 더군다나 더 잘못되면 50년도 살 수 있거든요 110살 정도 산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 때는 상당히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정신적인 준비 없이 살다가는 굉장히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준비가 뭐냐 젊어서 살 때는 뭘 하고 이루는 인생입니다 뭘 하느냐 뭘 이루었느냐 사업과 성공 직업이라든지 전부가 아 영업이라든지 사업인데 하는 거에다 평가를 하거든요 뭐하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애들 보고 아버지 뭐하시노 이래 물어요 직업이나 사업이 일종의 신분과 같이 흐 아버지 뭐하시냐 흐 인생은 사업이다 사업 없는 인생은 없다 그 사람이 뭘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게 젊을 때 60 이전까지 일이죠 그리고 성공에다가 가치를 두거든요 성공을 했냐 못했냐 그런데 60 이후에는 사업과 성공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 이후에는 만날 젊을 때 생각하고 살아요 나도 젊을 때 무슨 사업 했었다 규모가 얼마였다 이렇게 총량이 얼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성공을 얼마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늙음에 대한 허탈감 불안감 소외감 늙음 자체가 허탈하고 불안하고 또 따돌리는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련이 있어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주 골똘히 했어요 그 수련이 뭐냐 하면 젊을 때는 사업과 성공으로 삶의 가치를 삼았지만 만년이 되고 후년이 되어서 60 이후의 인생은 그거로 안 된다 자족 스스로 만족함을 알 수 있는 노인이 행복하다 이거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노인 그러면 스스로 만족할 줄 노인은 누구냐 내가 사용하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것에서만 어떤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데서 의미를 느낄 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사업과 성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은 상대적이라 내가 성공한 듯 한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했어 성공을 또 올라가 보니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어 이래서 전부 실패한 사람만 우글우글하지 성공한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인생이에요 항상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껴서 나의 성공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면 어떠냐 이거요 하늘을 이불 덮고 구름을 병풍으로 온 바다를 술잔으로 삼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사업은 열심히 하고 뭘 많이 이루기는 하는데 만족을 못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양이 안 차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날 짜증난다고 그러고 무슨 짜증이 그렇게 많은지 아 짜증나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를 붙이더라고 아 짜증나네 진짜 그거 붙여요 짜증난다고 해도 알 텐데 짜증난다 진짜 꼭 붙여 이상하게 그러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만족을 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성공하면 뭐예요 맨날 성공하면 나보다 더 큰 사람 보고 아 나는 모자라네 뭘 이루면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을 보고 나는 모자라네 나는 없는 거예요 숨이 다 막히려고 그러네 그래서 자족하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자족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이 죽음이라는 건요 삶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우주법계의 입고와 출고와 같다 우주법계가 창고인데 우주법계의 창고의 삶이라는 것은 물건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창고 안에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거다 창고라는 게 갖다 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생사를 열애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승만경에서 장은 창고다 이 말이에요 감출장 저장고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는 창고 안으로 물건이 쑥 들어오는 거고 죽음이라는 거는 창고 밖으로 물건이 나아간다 그게 일상화는 일이에요 창고라는 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생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로 뭉치는 건데 다섯 가지가 뭉쳤다 해서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뭉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는 거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럼 돌아간다고 보면 뭐냐 얼음이 물로 돌아가는 거와 같다 얼음이 물이 뭉친 거 아니에요 그럼 얼음이 돌아가면 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얼음이 안 보일 뿐이지 그 물로 돌아가면 넓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물이 되면 얼음으로 얼면 요만큼 뭉쳐 있지만 이게 녹아 봐요 어마어마한 물이 태평양이 얼음 덩어리가 태평양이 되는 거고 뭉쳐 있으면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한데 녹으면 온 하늘에 꽉 찰 수 있고 온 바다에 꽉 찰 수 있고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 몸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무상계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거든요 이 몸이 땅으로 돌아가면 온 땅이 이 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있을 때 요거 뿐이지만 땅으로 돌아가면 온 땅이 내가 되는 건데요 얼음 덩어리 하나가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듯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다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 몸의 수분은 물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이 몸의 이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난기는 기와라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죠 온 우주의 불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내가 숨쉬는 공기는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온 우주의 공기가 내가 되는 거죠 그리 되면 자신이 몸 뒤에 뭐가 있냐 이 몸 덩어리는 하나도 없는데 전체가 내 몸이 된 거거든요 이 세계에 있는 흙덩어리가 바로 전체가 내 몸이고 세계에 있는 물이 전체가 내 몸이고 이 따뜻한 기운이 전체가 내 몸이고 공기가 전체가 내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 사업과 성공에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다가 스스로 즐거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종범 큰스님의 법문 소감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거라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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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